안녕하세요 Grammar Chat 이소영입니다 오늘은 유닛 4 명사와 관사 중에서도 파트 2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웜업하고 수업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명사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단수명사랑 말 그대로 한 개인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개 이상인 복수명사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요 단수명사인 같은 경우는 이 명사가 오고요 그 앞에다가 어나 혹은 언을 붙이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이라고 하고 싶을 때는 아 북 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 복수명사를 말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명사가 오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S나 혹은 ES가 오는데 주로 S가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책을 만약에 몇 권 들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북에다가 뒤에 S만 넣어주면 된다고 했었죠 오늘은 저희가 셀 수 있는 거 말고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를 한번 먼저 보고 그리고 나중에 뒤에 거 볼게요 첫 번째는 집합 명사라고 하는데요 집합 명사라고 하면은 어떤 사물을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집합적인 거 이 단어는 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chair이나 의자 같은 경우 혹은 desk 이건 사실 하나하나 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가구라고 하죠 furniture 그래서 가구는 사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당연히 S가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apple, 사과, 그리고 워터멜론, 수박 이것도 하나하나 셀 수는 있어요 각각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과일이라고 하죠 이 과일은 셀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집합 명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 명사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형체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용기에 따라서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는 아이들 대표적인 거 액체나 혹은 기체 같은 아이들 물이나 혹은 우유 같은 아이들은 우리가 용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paper, 종이 같은 경우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water, 물, 그 다음 coffee, 그 다음 air 공기 같은 경우는 우리 공기 하나, 둘이라고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도 셀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추상 명사인데요 우리가 추상적이라고 하면 뭔가 만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 아이들, 예를 들어서 information이라고 하면은 정보가 되겠죠 정보도 우리가 하나, 둘이라고 셀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love 혹은 beauty 같은 아름다움 혹은 사랑이라는 것도 셀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과목 이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뒤에다가 s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education이라고 하면은 교육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grammar,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문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politics라고 하면 뭐 정치학 같은 경우도 ds는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로 얘기했을 때 날씨나 혹은 비를 얘기할 때도 날씨 하나, 비 하나라고 셀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으로 셀 수가 없는 아이들이고요 우리가 총 이 다섯 가지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명사들은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앞에다가 수량을 넣어서 이 지금 집합 명사나 혹은 이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수량을 넣어서 우리가 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ontainer에 의해서 따라서 우리가 수량을 내차할 수가 있는데요 container로 가면 용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은 우리가 물은 아까 셀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물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a bottle of나 혹은 a glass of 와 같은 아이들을 넣게 되면은 이거는 그 하나당 우리가 수량을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 한 병 혹은 두 번째는 물 한 잔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왜냐하면 잔이나 병 같은 경우 딱 정해진 용기이기 때문에 셀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단수로 쓸 수도 있고요 혹은 두 번째로 복수로 쓸 수도 있겠네요 그쵸? 만약에 복수로 쓰게 된다 그러면은 이 어가 뭐 2나 혹은 3나 다른 숫자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bottle 있죠? 이 아이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s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 두 병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two bottles of water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첫 번째는 지금 물 한 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저는 물 일곱 잔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일곱이니까 seven이 들어갔죠 그리고 뒤에다가 그 glass가 들어가는데 여기 똑같이 이렇게 s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seven glasses of water이라고 하면은 셀 수 있는 복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 coffee인데요 커피 같은 경우는 우리 주로 컵을 많이 쓰는데요 왜냐하면 따뜻한 거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유리잔에 쓰진 않겠죠 그래서 a cup of coffee라고 얘기해주면은 커피 한 잔이 되고요 만약에 저는 커피 여섯 잔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six가 오겠죠 그리고 컵에다가 s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six cups of coffee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oup이라고 하면은 뭐 스프 한 사발 혹은 스프 하나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그 ba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주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복수로 soup 여덟 잔, 여덟 개를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eight가 오고요 뒤에다가 ball, 뒤에다가 s만 넣어주면은 되겠네요 첫 번째는 용기를 따라서 수량을 나타낼 수 있는 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portion에 따라서 바뀌는데요 portio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볼게요 우리가 아까 종이도 셀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 한 장, 두 장 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앞에다가 piece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a piece of paper 이라고 하면은 종이 한 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복수로 종이 두 장을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두 장이니까 two가 왔겠죠 그리고 piece에다가 또 s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wo pieces of paper 이라고 하면은 종이 두 장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먹는 피자, 피자도 한 조각, 두 조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피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slice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조각은 a slice of pizza 라고 해주면 되고 만약에 다섯 조각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five 쓰고요 그 다음 뒤에다가 s가 또 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five slices of pizza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measurement 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 뭐 한 스푼, 두 스푼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오일 같은 경우 기름, 티스푼 하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앞에 a teaspoon 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오일을 티스푼 두 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또 똑같이 two가 오고요 뒤에다가 s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two teaspoons of oil 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우리가 충고라고 하죠 advice 라고 하면 충고라고 하는데 충고도 사실 셀 수가 없어요 충고 하나, 두 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앞에다가 똑같이 piece라고 넣어주면은 그냥 충고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가지의 충고 이 사람한테 하고 저 사람한테 들었다라고 하면은 앞에 two 넣고 뒤에다 똑같이 s가 와주면 되겠네요 그쵸? 알ight! 그럼 저희 exercis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 64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예문이 나와있고요 전체 다 명사여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아이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딱 맞게 첫 번째는 셀 수 있는 아이로 나누어 놨고요 두 번 셀 수 없는 아이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furniture 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가구인데요 가구는 셀 수가 아까 없다고 했었죠 왜냐면은 아주 큰 집합체이기 때문에 apple 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먼저 셀 수 있는 아이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을까요? furniture 아까 셀 수 없다고 했었고 그러면은 애플이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럼 사과 하나 둘 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애플이 왔고요 그 다음 우리 money는 안 되겠네요 그쵸? 그럼 pencil 같은 경우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pencil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food 그 다음 book 같은 경우도 셀 수가 있죠 book 한 권 뭐 책 한 권 두 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book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티셔츠 티셔츠 같은 경우도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러 우리 달러도 one dollar two dollars 라고 하잖아요 그쵸? 여기도 똑같이 달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셀 수 없는 아이들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furniture 아까 말한 것처럼 집합체이기 때문에 요거는 셀 수가 없겠죠 그쵸? 가구는 여기 들어가 주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money 사실 우리 아까 달러하고 money도 요런 차이에요 달러는 money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셀 수가 있는 거고 money 같은 경우는 뭔가 전체적으로 돈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money가 들어가 주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로그는 food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왜냐하면 음식도 음식을 뭐 하나 둘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air 그쵸? 우리가 기체 같은 거 용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air 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happiness 라고 하면 이건 행복 이란 뜻이죠 행복도 너무 추상적인 거라서 또 우리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엑서사이즈 b 보도록 할게요 b는 뭐냐면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은 none count noun 이에요 셀 수 없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수량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인데 맞게끔 매칭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터 볼게요 우리가 water 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물은 볼까요? 그쵸? 물은 사실은 glass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bottle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둘 다 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1번은 이렇게 b도 되고요 그리고 g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bread예요 그쵸? 빵이에요 빵도 여기서 뭐냐면은 a piece of bar love 참고로 우리가 빵 같은 경우는 love라고 해주면 되는데요 이 아이는 빵 한 덩이 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버 5 5번 보시면은 furniture예요 우리 아까 가구도 셀 수 없다고 했었죠 근데 가구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한 점 가구 한 점 가구 두 점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점을 말하고 싶을 때는 이 piece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piece of furniture 라고 하면은 가구 한 점이 되고요 그리고 넘버 7 7번 보면은 7번도 비누인데요 비누 같은 경우는 요런 단어인 bar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해석은 그대로 그냥 비누 하나 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인 인데요 와인 같은 경우는 어디 가능할까요? 그쵸? 사실 와인 같은 경우도 water 이 물이랑 비슷한 의미기 때문에 a glass of wine 와인 한 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a bottle of wine 그쵸? 와인 한 병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1번하고 9번은 둘 다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65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에러를 correct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에러를 먼저 찾고 바꿔주면 되는데요 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문 보시면은 jane drinks ate waters a day 라고 했어요 뭐가 잘못됐죠? 그쵸? 우리 water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s가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앞에다가 수량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를 넣어주면 되는데 물 여덟 병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덟 잔이라고 해주면 되기 때문에 glasses over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볼게요 우리 4번 보실게요 첫 번째 보면은 I am so tired 나 너무 피곤해 하고 나서 I really need some coffees 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커피들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커피 같은 경우는 그쵸?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빠질게요 그래서 I really need some coffee 여기서 그냥 끝내주시면 됩니다 나는 만약에 앞에 커피를 커피 한 잔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당연히 a cup of coffee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number 6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 보시면은 she usually eats two ball of rice 라고 했어요 그녀는 밥 두 공기를 먹는다 라고 얘기를 한 거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잘못됐죠? 그쵸? 일단은 ball 이거는 맞기는 한데 앞에 two 복수기 때문에 그쵸? 여기는 s가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rice 같은 경우는 사실 밥을 하나 둘 셀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s가 빠지고 그냥 rice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alright 그리고 7번 볼게요 7번 보시면은 she majors in an economics 라고 했어요 그럼 그녀는 참고로 major in 이라고 하면은 전공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녀는 경제 전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까 학과 같은 경우는 앞에 그쵸? 어니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he majors in economics 라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저희 오늘 했던 거 간단하게 wrap up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오늘 셀 수 없는 명사는 그쵸 명사 앞에 어 나 원도 올 수도 없고 그리고 뒤에다가 s나 es나 이 아이들이 s가 붙을 수도 없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오늘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떤 규칙들이 있는 거? 그쵸? 첫 번째는 집합체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개개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food 음식 같은 경우 그쵸? 셀 수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액체나 기체 같은 아이들 요건 용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액체나 기체도 셀 수가 없겠죠 그래서 milk 혹은 air 공기와 같은 아이들 그리고 세 번째는 추상적인 아이들 만질 수 없는 아이들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experience 라고 하면은 경험도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이것도 뒤에 셀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문이나 학과를 말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education 교육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이 아이도 셀 수가 없는 거 요 총 네 가지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명사들은 셀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 앞에다가 어떤 수량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를 넣어서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 뭐 케이크, 혹은 뭐 커피, 그 다음 water, coffee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앞에다가 물 같은 경우는 a bottle of, 혹은 a glass of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제가 물 여덟 잔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죠? 그쵸? 이거는 어가 아니고 ace 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eight bottles of water 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케이크 같은 경우는 우리 한 조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a piece of cake 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는 a cup of coffee 라고 해주면 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셀 수 없는 명사의 앞에 요런 아이들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요렇게 some 이라는 아이를 넣어주시면은 그냥 좀 해석을 그냥 몇몇 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이 I와 같이 사용을 하면은 따로 이 앞에 수량들이 필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 조금 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some water 그 다음 some cake 그 다음 some coffee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alright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I'll see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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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